일단은 사람에 대해서 의심병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결혼 안 했냐고 근데 본인 자체가 성격이 그래서 결혼을 못한 것도 있지만 조상의 문제로 인해서도 본인이 결혼을 못한 것도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원래 남 밑에서 일을 못하시는 성격이야 그래서 자유로운 일을 하시는 게 분명히 맞고 그리고 또 내년을 보자 일단 신년운세를 보러 오셨으니까 내년에 일단 첫 번째로 건강훈을 보자면 건강훈은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동수하고 문서훈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 이동하고 문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서는 뭐를 사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직장 안에서 승진이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은 되게 굉장히 잘 풀린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더 바빠지고 직책이 올라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직장 안에서 경사스러운 일은 있겠지만 그만큼 법만큼 또 많이 나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금전적으로는 조금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이사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어? 네, 따로 이사하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 건 없지? 거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동 문서가 직장 안에서의 변동수처럼 보여요 그 일을 하시는 거를 그만두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냥 하는 일이 바빠지고 직장 안에서 승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내년에는 뭐 무리한 투자나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 44살이 운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 자체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내년에 금전으로만 조금만 그러면 그래서 뭐 크게 나쁘게 봐줄 거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이 말은 진짜 근데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요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못 한 거야? 안 한 거야? 사람한테 뒤여서요? 사람을 못 믿는다고 나오거든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처음 이제 뭐 20살 후반? 한 중반쯤 대학교 다니면서 만난 여자친구하고 안되면서부터 이제 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 연애를 하셨어? 연애는 했어도 또 연애해서 또 한 번 또 사람한테 뒤니까 또 크게 당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연애는 하겠다 아 연애는 오케이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크게 생각도 없으시고 사람도 못 믿어서 그냥 외로움이나 달래려고 만나는 거면 그냥 괜찮은데 결혼이 난중에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집안에 젊어서 돌아가신 훈령이 있는 건지 그런 훈령으로 인해서 본인이 혼사가 자꾸 막히고 어떠한 인연을 만나도 자꾸 끊긴다 소리가 나오니까 난중에 결혼 생각이 정말 생긴다면 그때는 무속의 힘을 빌려서 그 망제를 천도해 주시고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 만나서 가볍게 연애하시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 계시는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속상하시겠네 아들이 또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게 더 예전에도 그렇게 안 믿었던 건 아닌데 그 두 번이 이제 삶에 있어서 그렇죠 그게 뭔가 그러니까요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즘 너무 험한 세상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적인 거는 괜찮대요 그리고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게 보험회사 일을 하기 전에 부동산 관련 일 분양 쪽 일을 했었는데 그걸 같이 병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같이 병행해도 굉장히 좋아요 시간이 남아서 내가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두 가지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은 엄청 많이 바쁜 해거든요 노력한 만큼 금전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내년보다도 내후년이 더 좋아요 내년은 땅을 다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후년에는 걷어들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아니요 뭐 다른 건 없고 공간도 좋다고 하고 저는 일을 뭐 일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지? 네 그렇죠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바빠서 못 하는 거면 어쩔 수 없는데 없어서 못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럼요 내년엔 많이 바쁘고 내후년은 더 좋다고 하니까 내년에 노력하면 그만한 결과가 1년 뒤에는 또 나타난다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잘되면 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